이번엔 W프레임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 XML은 닫아주세요. 기존의 EDU XML에서 작업 중이던 테이프를 하단에 팔레트에서 W프레임을 가져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W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 그려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F12를 눌러서 테이블 밑에 그렸던 W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div 형태로 렌더링되고 클래스는 W to W프레임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프레임도 마찬가지로 태그 네임 프로퍼티가 존재합니다. 태그 네임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그룹과 동일하게 다른 HTML 태그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W프레임의 역할은 인클루드처럼 웹스케어 XML 화면을 현재 화면에 인클루드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프로퍼티에서 SRC를 검색 후 추가 버튼을 눌러서 같은 프로젝트 내에 있는 다른 XML을 호출해 오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그렸던 제너레이터가 들어 있는 웹스케어 XML을 호출해서 화면에 어떻게 그려지는지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W프레임이 있는 영역을 선택해 보면 W프레임 DIVR에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P 태그가 인클루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프레임 프로퍼티 중에 스코프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스코프 프로퍼티는 인클루드된 화면과 현재 화면의 아이디가 중복될 경우 중복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오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